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유튜버 분들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때 이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 환율을 어떻게 정의할지 그리고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영세율 대상은 외화 획득 용역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 수입이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이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아서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에 이렇게 외화 획득 용역이라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외화 획득 용역의 경우에는 외화로 입금을 받고 원화로 인출을 하게 되지만 이 외화 획득 용역을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신고할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먼저 세법에서는 만약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바꾼 경우에는 원화로 환전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혹시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한 통화나 아니면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서 외화를 받는 경우에는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외화 획득 용역에 따른 과세 표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율을 환산할지 어떤 환율을 적용할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환율을 적용할 때는 저희가 해외 여행을 가실 때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저희가 외국한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환율이 있는데 이 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해당 날짜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환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을 적용할 때는 대표적으로 서울외국한중계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환율 조회하는 해당 화면으로 가면 해당 날짜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환율 조회 방법은 이렇게 말씀드린 서울외국한중계 사이트에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기준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정할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분들, BJ 분들께서 스트리밍에 대해서 후원 서비스, 후원 수입을 받는 경우에 대부분이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가 적게는 한 20%, 많게는 한 40% 정도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산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령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실제 본인의 수입이고 이 수입을 신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법에서는 저희가 총액 기준 또는 순액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신고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총액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원 서비스를 통해서 후원 수입을 받는 투입이나 투네이션 같은 경우에 정산을 받고 이 정산에는 수수료가 차감되어 있는 수입이 될 거고요. 이 수수료가 차감되어 있는 정산 금액을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할 때 수입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실제 후원을 받은 총액을 저희가 부가세 과제 표준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부분이나 아니면 관련돼서 이런 재반 비용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아프리카TV나 이런 정산해주는 후원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취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수입 금액에서 이런 수수료나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수입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결국 세금은 이 정산 후의 실수령액에 대해서 즉 순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뭐 이 정산 후의 수입 금액이 아니고 총 수입 금액 그리고 총액에 대해서 부가세 과제 표준으로 신고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